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아멘 부지런한 농부가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할 때 이른 번부터 수고한 결실을 얻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이 기도 쓴 것을 보니까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면 참 감사하죠 올 한 해 동안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봄의 계절에 있는 분이 있고 여름, 가을, 추운 겨울을 맞이한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드물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복을 찾아가는 인생보다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단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도 교회를 살피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 있는 쓰레기가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수시켜 주지 않아요 이발시켜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죠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그거든요 백만 원 투자하면 천만 원 벌 수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인 사기꾼이야 그런데 대부분은 백만 원 투자하면 1억 벌 수 있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미혹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후에 아 내가 속았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금해하는 것들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우와 율법을 저하로 묵상한다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런데 다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뭐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저하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 있죠? 그래도 오래 살려고 그냥 가서 맞으세요 여러분 왜 예방접종을 맞습니까? 사실은 그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균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힘월이 없는 균을 넣어줘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독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순천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더만요 순천 아십니까? 순천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 게 시장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금년도 순천시를 방문한 사람이요 850만 명이랍니다 놀라질 않네 잠이 들게 그런 거예요 거의 심장화에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도시에 그러면 그 도시에 평소에는 어느 정도 방문했느냐 20만 명?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몇 명? 850만, 830인가 850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를 그냥 아주 그냥 녹재를 시켜버리고 말이죠 무슨 큰 새가 날라온다고 그래요? 전봇대를 300개인가를 다 뽑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지중화를 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에 관하여 10편, 1편, 3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해서 매번 선포하란 말이에요 제진아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철 따라 열매 맺어 또 너는 잎 사이가 마르지 않아 왠지 아니?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진이 힘내 사랑해 이르란 말이에요 표정이 그래 제진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0편, 1편, 3절에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 그렇지? 그럼 장로님이 되셨나 모르겠어 그 원종수 권사님이 찌질해지게 가난해가지고 대전뿐 아닙니까? 찌질해지게 가난했는데 얼마나 집이 찌질해지게 가난했는지 세상에 그 집이 깔아앉아가지고 마루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하나 해놓고는 자랐을 정도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꼴찌에서 10등 안에 들었대 그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와가지고 갔더니 이제 호르몬이, 호르몬이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종수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성적이 그 성적이더래 한 500명 되는 데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480등을 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490등 때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 480등이나 490등이나 어쨌든 꼴찌에서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런 원종수라는 그 학생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지혜형을 임하니까는 세상에 그 새벽 기도를 갔대요 고등학생이 우리 다윗씨하고 우리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그냥 효주지, 맞아, 박효주지, 박씨, 맞아 그런데 하여간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도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랬는데 쪽보금, 옛날에 요만한 책으로 된 게 있었어요 성경을 한 권씩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로마서, 로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봤대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 16장까지 있어서 쭉 읽어보고는 이제 교회가 좀 멀었나 봐요 그러면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세상에 머릿속에서 그냥 로마서가 1장부터 넘겨지는 거야 아무도 아미나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교과서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교과서를 막 넘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전교 몇 등을 했다고 그러죠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붙들려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컨닝을 해도 적당히 하지 심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원종수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수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아무리 넘겨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나는 우리 다위시하고 효주에게 그 지형이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부터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목상할 때 그 결과가 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시평기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참 단순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는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대희 권사님 우리 과수 농사를 하십니다만은 뭐 한파가 오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허리가 정상이 아니야 기도를 안 해주나 봐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끼들을 인도하는 단위 목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절절 메고 있다니까 어제도 우리 김정태 권사님 39석 대신방하고 이렇게 갔지만 제가 허리 아픈지 몰랐지 안 아픈 척 얼마나 연기를 했겠어 세상에 저녁을 벗는데 바닥에 앉는데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 막 전기가 짜릿짜릿 도는 거야 하나님 뭐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겠지 어쨌든 여러분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의 잎사위가 마르는 나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요 의인의 복된 상태에 대한 비유예요 의인의 복된 상태의 비유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다 비유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눈을 뜨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만 그 시내가에 번나무 있잖아 그 겨운에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말이죠 그 봄바람이 슉 불면 천하의 가슴에도 봄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려지 그리고 말이죠 그 냇가에 맞아 그 버들강아지 그죠? 그죠? 그려지죠 그 뭡니까? 봄바람에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기가 착 전해진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못 보시던 분들이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막 하트 날아가는 거 보여요? 가슴에 팍팍 박히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어느 건사님한테 특세 오세요 했더니 오늘 오셨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 공미정권사라고 얘기 안 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주년이 돼서 순서지 관련돼서 통화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제가 서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린 다 복받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목말라요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여러분 자꾸 주님과 얘기를 하세요 물론 또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고마워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나가면서 아 같구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기도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주님과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자꾸 얘기를 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대화가 상실되어 있는 삶을 많이 살아가죠 하루를 살면서도 사실 별로 대화 안 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들은 밥 줘 뭐 이런 얘기만 한다잖아요 그렇죠? 자자 뭐 이런 얘기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많이 맞아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강에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바로 이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면 돼요 잘 보세요 광 좌우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몇 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이거 먹는 거예요 그냥 12가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나무니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가 예를 들어 병들거나 또는 어떤 사고로 손가락이 잘라진다거나 뭐 이래 어떤 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끼라는 얘기지만 천국 가면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돼 조금만 물론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루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찬양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고프면 생명나무 가서 열매 따먹고 그러는 거죠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10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내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간헐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헐천이란 큰 비가 오거나 우기에만 골짜기를 흐르는 내를 의미해요 인생의 추수기는 누구나 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입사위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십시다 사랑해 주님 이번 주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고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둔 열매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하옵소서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사위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걷고 그 입사위가 마르지 않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